에드립의 시작, 즉흥연주의 꽃! 자,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펜타는 O라는 숫자를 뜻합니다. 그 다음에 토닉은 음. 자, 먼저 C폼을 먼저 보겠습니다. 어떤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. A폼이라는 거 외우시고 요즘 뭐 이런 국가심의 타랄랄라 뭐라고 뭐라고 요즘 노래에 나오는 것도 펜타토닉이에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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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음, 음... 음, 음... 음, 음..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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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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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 손가락은 1번하고 3번만 일단 그 다음에 비브라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손가락을 눌러서 하지만 다머지 두 손가락이 같이 도와준다 해머린플레인 비브라토가 가는 대신에 초킹을 하면 더 끈적이죠 비브라토 자 C키부터 찾아서 그냥 A폰부터 그냥 쭉 연습하는거에요 C키부터 멈출때까지 그 다음 F키를 빨리 찾는거에요 그 다음에 B플러스 찬도 연습하듯이 E E플레시죠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